오늘 회의한 거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송시간을 조금 줄일 예정이에요 이제 월요일, 목요일날에 하는 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정도만 하고서는 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에 랜덤으로 켜는 제가 약속이 없을 때 그때 켜면은 시참 마크를 하는데 그 시참 마크 녹화된 걸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편집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점 그걸로 컨텐츠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아마 주에 3개 혹은 2개 정도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또 뭐 있었냐? 이게 단가? 이게 단 것 같아 어 맞아요 그 시참이니까 공개 서버거든요 공개 서버라서 이제 정품이신 분들은 모두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은 거 같아요 이렇게 제 영상은